자, 이번에 비문학은 서론을 잘 못 써서 그렇지 나름대로 문제는 잘 냈고 경제 지문하고 과학 지문은 서론을 좀 잘못 썼거든 그거 빼고는 나름대로 괜찮게 낸 것 같고 그게 뭔지 좀 더 설명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경제 지문, 누누이 말했어 지금 비문학 스타일이 우리는 지금 경제를 하겠지만 경제 지문을 잘 읽는 것은 경제 기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글이야 글, 전체적인 나는 글을 읽을 거야, 구조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문장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 아직 먼 거야,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글의 구조 속에서 이제 중요한 미시적인 문장을 내가 선별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경제에서의 미시적인 문장의 핵심은 인과관계, 원인 결과가 나오면서 상대적 서술어가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 부분은 뭐 하라고? 머리를 믿지 말고 빠르게 정리하라 너네 머리를 어떻게 믿어? 정리하라고, 손을 믿으라고 머리 말고 손, 손, 연습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은 시험 문제 안 모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 더 인과 상대적 서술어, 내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인과관계를 연결해라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이거를 새로운 선택지로 만드니까 요즘 추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인과 상대적 서술어, 이거 얘기하는 거지 경기가 호황일 때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여서 물가를 내린다, 안정시킨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요즘 선택지, 요즘 뭐라고 나왔어? 그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고 하면서 성립,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이 없더라도 반드시 습관적으로 뭐하라 이렇게 정리하면서 빨리 치고 가라고 이걸 물으니까, 이걸, 이걸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걸 물으니까 그럼 반대로 하고 뒤에 설명 안 해줬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 적고 빨리 금리 이렇게 적으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적는 연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 지식이 아니라 세부적인 문장이 나올 때는 이게 원인, 이게 결과 다시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이 순서도 잡아야 되고 금리가 낮아지는데 대출이 왜 높아요? 높아요? 몰라 Y는 던지더라도 그 Y를 던졌는데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 그런데 Y가 또 나와? 그럼 또 적으면 되지만 없어? 그럼 그렇게 정리해 놓으라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고 경제 긴장할 거 없잖아 이게 세부적인 문장을 정리하는 거고 요즘은 이것보다 이게 한 문제의 3분의 1이라면 이 전체 글의 구조를 묻는 게 3분의 2야 그러니까 전체 구조 속에서 얘들이 나올 때는 이건 정리하고 나머지는 전체 구조를 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푸는 방법은 읽다가 해당하는 단락이나 문장 나오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얘네 왜 혼자 움직이지? 아니구나 혼자가 눌렀구나 자 읽어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봐 즐거운 마음으로 글 읽기가 즐거워야 되는데 글 읽기가 즐겁지 않으면 인생 즐겁지 않아 똥 쌀 때도 읽고 밥 먹을 때도 읽고 그렇게 하니? 난 그렇게 하는데 밥 먹을 때 똥 쌀 때 다 책 보는데 눈이 나빠서 요즘 잘 못 볼 뿐 잘 봐 보자마자 우리 딱 첫 단락 잘 봐야 되는데 말할게 이 서론을 잘 못 썼어 못 쓴 게 뭔지 한번 볼게 구조적으로 전통이 뭐예요 전통 그럼 이 단어 때문에 우리 뭐야 이제 앞으로? 현대를 전제한다는 그럼 둘의 차이적으로 읽는 게 큰 구조야 이 글은 전통이 보였기 때문에 아 전통과 현대를 비교하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알지 비교하더라도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는데 얘네들의 뭐는 같을 것이다 범주는 같을 것이다 비교하는 데서는 그러면 상대와 나올 때 집중하라 경제 지식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또 뭘 받은지 한번 잘 봐 글을 읽는 방법이야 경제 일도 몰라도 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활용하는 게 금리네 금리를 활용하여 활용하여 하여 물가를 안정 됐네 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걸 목표로 한다 첫 단락 첫 문장 잘 보기 그러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중심하재네 그러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정책 어떻게 하는 건데 하오? 금리로 하는 거야 금리 가지고 뭐 하는 건데? 어 물가 안정시키는 거야 물가 안정시키고 또 뭐 하는데? 경제 안정까지 시키는 거야 그럼 이게 첫 문장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가 궁금해 이제? 어 금리가 어떻게 물가 안정시켜? 이거지 이들의 관계지 100% 근데 중앙은행은 경기가 이런 단어 과열 침체 이런 걸 알아두고 이제 위로 올라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게 나와 금리인 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됐네 그럼 하나 더 추가된 건 뭐야? 경기가 위 과열될 때 금리 인 상 이렇게 적으면 되지 뭐 금리인 상 그랬을 때 얘가 해결된다 이렇게 그럼 또 궁금해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야 금리가 인상되는데 왜 물가가 안정돼? 그러면 정책 금리 인상 다시 받았어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그럼 정책 금리하고 시장 금리는 다른 건데 같이 가는구나 라는 거 알면 되지 그럼 얘 금리 인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나와 추가되는 상대 소설가 나오는 같이 연결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니네만 알 수 있는 단어로 빠르게 니네만 알 수 있는 단어로 이건 정책 금리겠지 정금 시금 이렇게 너무 줄여놔서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헤매다가 또 시험 갈 수도 있지 알아서 잘해 알아서 실제로 이게 안 보여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 잘 정리해 그러면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 왜요? 몰라 넘어가 알려고 하지마 난 알아 근데 알 필요 없어 문제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 감소로 이렇게 그럼 신용 공급이 신인만 신용 공급이 축소 그러면 신용 공급의 축소 계속 이어가잖아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이렇게 그게 바로 결론 물가를 안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득 소수가 나왔네 됐지? 이거 이해하지마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인가가 됐고 상득 소수로 보면 돼 이게 왜 그렇지 따지지도 마 묻지 않으니까 그걸 물으려면 다시 설명해야 된다고 얼마나 좋아 그럼 여기에 반면 나왔잖아 경기가 반면이 침체 침체될 때는 반대의 과정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요즘 그래서 여기서 시험 전해낸다는 거지 여기서 이런 걸 봐야 되지 그럼 이런 말 없어도 써야 된다고 우리는 뭐? 경기 침체 그러면 경제금리 인하 그러면 시장금리도 인하 그럼 가계 기업 대출이 늘어서 신용은 늘어서 수요가 늘어서 그러면 물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필요해? 손만 있으면 돼 대칭돼서 따로 움직이면 돼 문제는 이거 물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정한 첫 단락이라면 이게 진정한 첫 단락이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실제 이걸 가지고 나타나는 사례가 나오고 또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면서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전통이니까 현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현대가 나오려면 현대가 그냥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논리상 우리 다시 한번 전통 나온다는 건 뭐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 현대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 그러면 이게 첫 단락의 서론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사례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바로 현대가 나오든지 글이 잔숙해져 연결되려면 본론 1의 이거에 대한 사례와 이게 갖고 있는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스럽지 금융을 통해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 계속 전통적인 경제에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금융을 얘기하고 있어 야 금융은 별거 아니야 돈 돈 돈이 움직이는 그냥 길이야 길 거쳐가는 길이거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이 이것 때문에 범주가 아 알아야 돼 이것도 통화정책이잖아 오케이 그럼 얘도 이제 뭐야 돈이 달라기 금융정책이잖아 그럼 범주가 나눠질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무슨 소리냐 얘한테 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통화정책 1 이거는 이제 금융정책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정책이라는 범주에서 각각이 되는 거야 통화정책 금융정책 이런 단어들도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이제 큰일 났어 복잡해지는 거야 현대에서도 그럼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야 현대에서도 통화와 금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얘네들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지만 또 얘네들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랄 수가 없지 근데 시험 문제 또 내는 방법은 늘 머리에 기억해 차이도 있지만 동시에 뭐든 걸 언제나 당연히 차이 같은데 공통 아무랄 수가 없거든 그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구조라고 말하는 게 이거야 지금 이거 경제 이것밖에 없어 아까 상대 소수로 그것만 경제고 이런 큰 틀이 더 중요해 이건 글이잖아 근데 서론 잘못 썼다고 내가 쓴다면 서론에서 전통으로 이거를 하나로 서론을 묶었을 것 같아 통화정책 이렇다 이에 반해서 금융을 좀 무시했다 금융정책을 무시한 이유는 이래래래 이렇게 금융정책을 펼쳤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달러 근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었다 이래래래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뭐다 현대다 현대와 통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범주잖아 근데 이거를 서론에다 안 놓고 두 번째 달러가 놓는다는 건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가 안 맞다는 뜻이지 이해 안? 무슨 말인지? 이건 두 번째 달러가 되면 본론이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본론이 아니잖아 얘도 하나의 범이잖아 전통에서의 금융정책 과학도 그렇게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론 쓰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수능 때 이렇게 안 씁니다 수능도 뭡니다 작년에 논리학 지문이 개판이었던 것처럼 논리학 지문이 가장 개판이었잖아 봤잖아 그럼 금융정책이 그럼 금융정책이 개별 이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금융감독 정책은 그냥 에이 개별 금융만 잘 관리해 개별 동의요? 미시만 건전성 개별 금융회사만 건전하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고전에서의 금융정책은 눈에 들어온 단어 개별 하나하나의 KB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개별 은행들이 건전하면 되잖아 하나하나의 은행이 건전성을 갖고 있다는 걸 미시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현대는 뭘까? 이거 이거 따로 하죠 개별이 아니고 전체 난 이것밖에 안 보이던데 그럼 미시의 반대? 그럼 거시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전체라는 단어가 좀 읽어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니? 금융? 시스템이라고 나오고 이거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아직 글 읽기가 안 되는 거야 경제가 아니고 이런 것만 보여야 되고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글 읽는 거라고 그럼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왜 이제 이런 개별 미시에 집중했는가? 아직 현대 안 나와서 우리 추론을 했지만 왜 개별 미시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직접 이런 단어를 누나가야 되고 아니므로 단기 보인의 상대어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그럼 1 얘네가 왜 개별 미시에 집중해 금융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유지 과가 나오니까 두 번째도 있겠지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가 상등소수로 위로 폭등 위로 버블 같은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 몰라 X에 기인한다 그러면 핵심은 이런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그냥 자산이 뭐한다 버블 폭등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별 은행만 잘 잡으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은 다시 다시 받았는데 미시가 또 나오고 또 개별이 나와 그럼 죽었다 깨어놔도 아 앞에 것도 이해 못하더라도 금융 나오고 전통의 금융 남남 무조건 개별 미시만 떠올리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시 받고 있으니까 다시 받아치니까 그래야 지금 개별 금융회사의 건조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 어떻게 활용해 이거는 예방적으로 활용해 그럼 이거 추가되는 말 예방이지 하우니까 예방적 정책이야 금융 정책이라는 건 예방이야 예방 이런 얘기지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이거 상한이냐 하한이냐 상득소수로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러면 향후 손실에 대비해서 망할 수 있단 말이지 망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거 중요하지 예방이란 말은 망할 것을 대비해서 자기자본에 하한 상한이 아니고 하한 다시 말하면 최저 그럼 여기서 계속 하우를 말하는 거야 앞에 통화 정책에서는 호황기 불황기 이게 나왔고 금리 정책에서의 하우 야 어떤 정책을 펴는 건데 개별적으로 펴는 거야 그걸 미희라고 해 근데 개별적으로 펴는데 얘는 사후가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이야 뭘 예방하는데 어떻게 예방하는데 자기자본에 최소한의 정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망할 것을 대비해서 설명해봤지만 몰라도 돼 그냥 이것까지만 해 머릿속에 개별미시 예방 하한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문제 풀데 지장 없어 이거 뜻풀이 해볼 거야 필요도 없어 뜻풀이는 이거야 KB은행이 있다고 쳐 너무 대놓고 하는 건가 뭐 SB은행이 이노은행이 있다 이노은행 AIH은행 이노은행이 있다고 쳐 그럼 이노은행은 뭐 봤더니 얘 지금 자기 자본에 최소한 내가 이 은행을 100억에 세웠어 그럼 이게 자기 자본이야 그럼 자기 자본에 최소한 자 뭐 한 30% 는 가지고 있어라 그럼 난 3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나는 70억만 가지고 내가 대출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니? 그러면 이 회사가 대출해서 망했더라도 얘한테는 얼마나 남아 30억은 남는 거야 예방 그래서 이 은행이 완전히 망하지 않게 오케이? 이거 하라 필요 없는 지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한 지금 15% 정도 하거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은행들이 막 돈을 많이 대출할 수 있어서 은행들이 막 돈 벌고 있는 거지 말이 은행이지 사실 은행도 이거 돈 넣고 돈 먹기 아니냐 이게 지금 별로 좋아하고 싶지 않아 돈 먹고 돈 먹기야 근데 외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험하게 됐어 외국의 표준은 50%야 이 말은 뭐야 나올 수 있어 시험에 100억이면 50억은 무조건 못 써 창고에 넣어놔야 돼 무조건 자기 자본은 그럼 나머지 50억만 대출할 수 있어 그러면 이윤이 많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막 돈 놀이 장사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외국은 이거 철저하거든 정말 사회적인 걸로서의 은행이 도와주는 걸로서 해야 되는 거지 필요한 곳에 니네가 이 돈 넣어가지고 니네가 막 배불리지 마라 어찌지 않니 그래서 내년부터 한 번 50% 올라가 국제 표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들이 다 정신없어 이거 어떻게 맞출지 돈 다 빌렸던 거 다 걷어들여가지고 빨리 기본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게 돼버려지 이런 지식 알 필요 없어 쓰레기야 그렇지 쓰레기고 어 나중에 니네 은행 직업은 아직 미래가 좀 별로 그렇게 밝은 직업은 아닌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자 밝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 다 그게 그거지 뭐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냥 이해 못하더라도 어 이게 금융 정책이란 하우가 이 얘기구나 이런 단어들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겠지 그럼 통화 정책은 아까 위로 올라가고 이거 되는 거 됐지 그럼 현대를 읽을 때도 이게 나오겠구나 그럼 개별이 아니고 개별이 아니고 전책은 미식이 아니고 거시고 그럼 예방인지 사후인지 자기 자본 하한인지 상한인지 이거 생각하면서 현대가 나와도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지 개별미식 예방 이거 안에서 이거 생각하면서 움직여야지 됐어 야 이거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돈 얘기하잖아 돈 니네 목표 떼돈 버는 거잖아 여기 지금 돈 버는 거야 하는데 이거 지금 뭘 만드잖아 그래서 서론을 잘못 썼다 여기까지를 원래 서론으로 가져갔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는 거 봐봐 다시 한번 매 달락의 첫 문장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고 앞부분의 핵심을 정리해 주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기억을 하지 기억하니? 기억했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이 매 달락의 첫 문장들은 앞 달락의 핵심을 받아와서 그리고 뒷부분의 서술부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 다시 핵심을 받아와서 뒷부분의 서술부는 전개될 내용 이거 보라는 거야 이처럼 이제부터가 본론이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의 안정을 쓰레기 왜 쓰레기니? 이게 지금 뭐부터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통화 정책부터 있으면 통화 얘기하지 근데 저거 빨리 쓰레기 이러고 구조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눈에 말했잖아 순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해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의 견해 그러면 살짝 여기서 중요한 게 사고 빨리 논리 사고 아 나는 금융 정책과 물가 통화 정책을 따로 보지 않았는데 얘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럼 빨리 사고를 전환해서 앞부분에서 통화와 금융이 달랐어야 되는구나 명백하게 내가 차이점을 가지고 읽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빨리 사고를 리프레시 해야 돼 빨리 바꿔야 돼 이해돼? 읽으면서 빨리 사고를 바꿔야 돼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아 통화 정책이 명백하게 이거는 다시 물가와 관련된 거였고 아 금융 정책은 확실하게 이건 금융과 관련된 거였구나 근데 전통의 애들은 이 둘 사이를 멀어보고 있구나 서로 별개 이원적으로 보구나 그럼 또 논리상으로 현대에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 이원이냐 이론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두 가지 여기서 아 앞에 핵심이 이렇게 갈라졌구나 이원이구나 근데 바트가 나왔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는? 이론이라고 뭘 읽더라도 이론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뭘 묻더라도 이론 지금 나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경제식 설명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경제학과 가더라도 이 구조를 하면 케인즈를 뛰어넘을 수 있어 우습게 들리지? 우리나라 너네 어디 경제학과 가도 다 뜻풀이 하고 있을 거라고 다 경제 지식 전달하기 바쁠 거라고 근데 이걸 자식들이 아유 유학 가자 아이비 가자 아이비 담정이 가자 담정이 맞니? 아이비 이제 현대 이후 머릿속에는 계속 뭐야 이혼이 아니고 통화와 금융이 이론화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서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일어났어 알아? 이 당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내가 시험문제에 넣으면 읽어낼 것 같은데 저금리 정책 다른 말로 바꿔봐 그래 이걸 통화 정책이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 왜 내 머릿속에는 뭐가 지금 이걸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통화와 금융 정책은 별개가 아님이라고 나와야 돼 그러면 저금리 아까 왜냐면 통화가 금리 인상 인하를 조절하는 게 통화였잖아 아니 시험문제 선택지 바꿔서 나온다니까 이거 그럼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아까 자산가격이 뭐였니?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 금융 밑에 있잖아 금융 정책 밑에 자산버블이 있다 없다 나온 거잖아 그러면 자산가격 버블이 없다고 했는데 버블로 일으켰고 그래서 금융 불안을 야기하였다 이 말은 통화가 금융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 통화가 원인이 돼서 금융이 불안을 야기했잖아 그럼 연결돼 있다는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이라는 뜻이잖아 경제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야 아 나는 바트 때문에 앞에가 전통이 이원화했으면 뭐가 이원화 통화와 금융이 따로 별개라는 이원화가 됐으면 바트가 나오면서 이건 일원화 일원화 일원화의 의미는 통화와 금융이 연결돼 있음 이게 그냥 나오고 생각하고 읽어야지 이게 경제하고 뭔 상관있어 하부도 경제학과 가자고 또한 쓰레기 문장이거든 이거는 여기까지 쓰레기 문장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맞는 말이야 우리 그 위먼 오만 브라더슨가 이름도 모르겠네 미국 그 금융회사가 너무 커서 걔네들이 대출을 많이 해서 못 갚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이게 금융 위기가 온 거잖아 한 회사 때문에 모르니? 상관없니? 미국의 거대한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걸 못 갚으면서 폭락하면서 그게 세계 시장의 금융으로 파산이 된 거야 기업이 너무 커서 그 나라가 그 한 은행이 빌려주는 돈이 세계 은행들이 50%를 빌려주는 거랑 맞먹는 거지 너무 한 은행이 크면 전체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규모야 그럼 그 다음부터 규모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뒷글에서는 규모 얘기 안 나와야지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얘기하고 싶어도 이해되네? 일단은 이거 봤을 때 규모 또한 이게 규모일 때 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험하게 읽다 보니까 규모 안 나오죠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알지 별개라고 보는 이 두 개의 정책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뭐 하자? 합치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그리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플러스지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잡아야 될 금융 정책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 합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결과 이제 미시에다가 미시건연성 정책에 거시건연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개판이네 여기도 앞에 또 뭐 먼저 말해놓고 물가 말해놓고 또 뭐 말해? 금융 아이고 도구스테이지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당리를 뭐하자 상호 보완을 해야 당리를 예상한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예상하고 읽었어야 돼 지금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너무 뻔한 글인 거야 지금 내가 설명을 하지만 다시 앞에 전통까지는 뭐였는데 분리였어 두 개를 그럼 안 봐도 현대는 금융위기 이유는 합치자야 뭘 합치자고 봤더니 억지스럽지만 이제 미시금융정책에 플러스 이제 거시금융정책까지 합치고 1 이 금융정책과 이 통화정책 또 서로 연결시키자 이런 얘기야 초점이 그래야 우리는 전체적인 경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둘이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면서 동시에 이것도 봐야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거시 건전성이란 뭐냐 이거 이 궁금했던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지 현대에 와서 미시와 다른 거시를 설명하고 싶은 거지 거시금융정책 안 봐도 얘네들은 머릿속에 이제 개별이 아닌 전체 개별 나오잖아 거시는 개별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야 되고 건전해야 돼 한 개별 운영이 건전함과 아무 상관없어 전체 시스템이 위험이 낮아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도까지 다 포함해 그럼 거시금융이란 이퀄 전체 금융 시스템 이게 건전한 거다 이게 안전한 거다 자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의 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노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어렵지? 무시해 그냥 내가 쉽게 해석해 봐 아주 쉽게 거시건전성 정책은 뭐가 안 돼서 나온 거다 미시가 안 돼서 미시로는 안 돼서 나온 거다 하라고 미시로는 부족해서 나온 게 거시다 미시의 플러스 거시잖아 그럼 예로는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낸다면 이거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모를 것 같은데 구성의 오류 이거 뭘까 이거? 논리상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이라는 걸 담보할 수 있는 개별 개별의 은행이 전체 시스템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 이거는 이퀄 구성의 오류야 무슨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굿 부분의 합이 전체 합과 같을 수는 없다 이 문제 그럼 구성이라는 게 부분이 구성이지 구성 요소 그러면 A은행이라는 개별 인어은행 B라는 개별 SK은행 C라는 개별 SU은행 얘네들이 개별 개별 개별이 건전하다고 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건전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 합과 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개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개별이 건전하더라도 전체는 망가질 수 있어 그럼 이런 문제 낼 수 있잖아 이런 문제 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낸다면 이건 최은호가 출제위원 들어가면 좋은데 1등급 컷이 한 50 될 테니까 찍든 1등급 뭐 하든 풀든 1등급 50으로 최은호를 출제위원으로 올려 1등급 50으로 누구나 1등급 많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거시건전 정책은 금융 시스템 계속 머릿속에 전체 금융만 시스템만 보이면 돼 요인에 대한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예방적 규제를 통해 그러면 아 거시도 성격이 예방이구나 통해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구나 미시건전성과 차별화되는 건 뭐? 얘는 시스템 위험 요인을 예방한다는 거고 그러면 근데 예방이라는 성격은 같잖아 그러니까 안 물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아까 미시와 거시를 차이를 찾아야 되는데 얘네 개별 얘는 전체 시스템 둘의 공통점은 예방적 차원 이거잖아 근데 안 물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아까 여기 몇 번 미리 문제 가볼게 이렇게 낸단 말이야 몇 번의 답이지? 기업과 니은 안 비교할 수 없고 예방적 차원의 성격이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안정을 달리가 아니고 기업, 니은 둘 다 예방적 성격이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보라는 거지 안 낼 수가 없잖아 여기지 거시건전성의 정책 그럼 이제 알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 미시에서 얘네들이 개별 미시 예방 그래서 자기 자본 체조 이걸로 하우였는데 망하기 전에 그럼 얘 거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예방 어떻게 하니 하우 이게 나와야지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나오겠지 어떻게 달성해 똑같이 얘도 달성하는 방법 이렇게 이에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이연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을 펼쳐야 돼 그럼 여기에서 하우 예방은 경기가 변동됨에 따라서 그 변동과 금융 시스템 중에 위험 요인 이들이 연관되어 있어 경기가 어떨 때 어떤 위험 요인이 생겨 그래서 그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통제할 거야 하우가 아직 안 나옵니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 요인이 뭔지 궁금했어 이게 뭐가 위험한 건데 경기의 순응성 경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위험해 뭔지 몰라 설명할 거야 즉 이제 나오네 그럼 또 적을 준비 호황 이런 말로 하면 적을 준비해야지 순응성이란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 팽창 자산급 등 경기 더 과열 됐어 순응성이란 두 가지 어떨 때 호황일 때 그대로 이제 또 상도선수로 나온 거야 여기서 하우가 나오겠지 호황일 때 대출 늘 신용공급 늘 공급 팽창됐지 자산가격 급등 그러면 다시 뭐야 더 경기 과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아직 이건 문제야 어떻게 예방이 아직 안 나온 거야 논리 구조가 이거잖아 이럴 때 문제가 더 과열이라는 문제가 생겨 그럴 때 예방 차원으로 어떻게 하는데 거시는 이게 안 나온 거지 구조가 그럼 여긴 다시 또 반대로 뭐도 나와 안 봐도 침 호황기 말고 침체 침체 불황일 때 대출 어떻게 해 뭐 할 거 없어 너네가 경제학자 해도 돼 침체가 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하우의 예방책 이게 궁금하거든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될 것이고 이건 이해가 아니고 정리해놓고 이런 두 가지의 더 과열 더 침체라는 이 문제를 이제 나는 궁금한 해결 방법이야 예방책으로 이런 게 나타날까 봐 예방하는 하우가 뭔데 이거지 가면 불황일 때는 알아 우리 불황일 때가 적었잖아 불황일 때 침체일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오네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하우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이 하우가 이제 뭐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네 이렇게 됐어 이제 이거 했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방책 으로써의 하우는 뭐니 그 하우가 경기 대응 완화 정책인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대응 정책이 뭐 아까 경기가 너무 호황일 때는 어떻게 잡고 너무 침체일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두 개 대책이 나오고 자 이 제도는 경책 당국이 경기여고 나오네 과열 첫 번째 일대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똑같네 자소 자본 공통점 아무를 수가 없지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해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는 아까 방금처럼 자 이렇게 되면 신용이 과도하게 늘었잖아 그럼 신용이 과도하게 늘었을 때 이 대응 방안은 뭐하라 거시적인 방법은 자기 자본 원래 최저에 있었잖아 이 미시에 다시 자기 자본을 추가로 축적해라 거시 합쳐라 그러면 자기 자본 양이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신용 대출이 어떻게 돼? 줄어든다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이야 해볼게 몰라도 되지만 인과관계 이거를 늘려서 신용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자기 자본이 늘어서 자기 자본이 늘어서 그러면 신용 공급이 줄어서 그럼 이제 계속 아까대로 그냥 연결하면 돼 신용이 줄어서 또 뭐야 공급이 줄어서 과열된 경기가 줄겠지 그럼 반대로 침체기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자기 자본을 축적 쌓는 것이 아니라 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을 풀어서 시장에 내 풀어 풀어서 신용을 반대로 늘려서 공급을 늘려서 이제 침체를 다시 살린다는 거지 그럼 어쨌든 방법은 하우는 뭐야? 자기 자본을 더 쌓게 하는 거냐 자기 자본을 푸는 거냐 이런 얘기지 그럼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이야 근데 간단히 정리해 볼게 이 부분에서 아까 문제되는 게 다시 경기가 호황일 때 호황일 때 적으면 돼 대출이 늘고 신용 공급이 늘어서 무조건 다 늘지 자산 가격이 늘어서 또 경기가 더 과열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방법으로 자기 자본을 플러스 자기 자본을 더 축적해 대출하 이거는 아까 말했지 더 축적해 그러면 대출하지마 이런 얘기지 그러면 대출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이 줄어들면 뭐도 줄어들고 신용 줄어들고 자산 줄어들고 자산 줄어들고 경기가 잡힌다는 거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이노은에 자기 자본 100억에서 20억 자기 자본 갖고 있어서 80억만 대출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나라에서 뭐 야 자기 자본 40분으로 높여 그러면 20억 더 추가해서 자기 자본을 40억으로 쌓아오면 나는 이제 얼마만 대출할 수 있어 60억만 대출할 수 있어 60억만 대출할 수 있으니까 대출이 줄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잡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침체기일 때는 대출이 줄고 신용이 줄고 자기 자본이 아니 자기 자본이 아니라 뭐야 자산이 줄고 경기가 더 침체잖아 이럴 때는 아까 아까 회사에서 40% 자기 쌓아놨던 돈 그러니까 20억 플러스 20억으로 쌓아놨던 돈을 풀어 이거지 돈을 풀면 회사는 더 많은 대출할 수 있잖아 그러면 대출이 늘고 신용 늘고 자기 자본 자산 늘고 경기가 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하우란 예방적 차원의 하우란 이건데 미시하고 똑같은 건 뭐야 자기 자본을 활용하는 거지 아무랄 수가 없지 공통점 자기 자본을 더 쌓느냐 자기 자본 쌓아오는 걸 푸느냐 이거잖아 구조가 명확하잖아 이건 경제가 아니야 이 구조 얘기하는 거야 둘 미시 거시 분석하면 범죄가 똑같잖아 개별 전체 예방 예방 하는 방법이 자기 자본 최저 근데 하나도 추가한 건 자기 자본에 자기 자본을 추가하는 거라며 거시가 미시 하나도 추가하는 거라며 근데 이거를 언제 이거를 활용하니 투입하니 호황일 때는 이렇게 침체일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통화정책이잖아 그러면 통화정책과 여기 있는 것이라는 금융정책을 합쳐서 말한 거잖아 이게 논리가 엄청난 거지 경제 지식을 묻는 게 아니지 선생님들이 이거 못 볼 것 같은데 뜻풀하게 바쁠 것 같은데 구조 보면 너무 명확한데 안 재밌니? 재미없는 눈빛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를 이게 뭐야 다 주무시네 돈 벌어야지 떼도 벌어야지 지금 돌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자 경기를 얼마나 그래서 그래서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고 완충자본 경기 나오잖아 침칠 때는 대출 풀어라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라 그러면 문제 쉽지 뭐 문제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문제 내는지 봐 이전하고 이유를 비교하잖아 이전에는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전에는 개별이 건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단어 보는지 봐 단기 개별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통이지 침체기에는 통화와 금융 더불어가 아니고 개별이냐 4번 이 이후에는 합쳐야 되는 거지 정책금리가 뭐니 통화 정책이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통화는 물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까지 연결된다 금리나 그것이 바로 금융 금융과 자산 그게 경제 안정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자산 가격 변동도 경기 변동 같이 상호 연관한다고 해야지 내가 변동 안 한다고 했잖아 이건 했고 이런 거 풀 때도 자 뭐 쉬운 것부터 치고 가 개별 금융회사 남은 이건 무슨 정책? 미시 치고 가야 되는 거 그럼 나머지는 무슨 건전성? 거시 그럼 D는 미시 B는 거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완충자변은 활용하는데 완충자변은 언제든 뭘 하는 거야 망할 때를 대비하는 거지 망할 때를 대비해서 망할 때라는 거니 불황이니 호황이니 침체 불황 일 되는 거지 그러면 망할 때를 대비해서 완충자본을 뭐 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 침체일 때는 사용 사용 침체일 때는 풀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축적이 아니고 그 다음 30번 윗글과 보기 오답률 2인데 어렵지 않아 근데 윗글 과잖아 윗글 과 과거나 하면 다시 한번 보기에도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다 윗글을 토대로 하면 윗글만 보면 되지만 윗글 과하면 보기에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잘 봐 지금 통화야 통화 금융 중에 통화 금융이 아니고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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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서 비정책이다 비대칭이다 무슨 말이야? 몰라 통화는 비대칭 이 비대칭이 뭔지 설명하겠지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과열을 억제하다 누르는 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럼 비대칭이니까 이건 효과적이지 않네 뭐?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살리는 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통화에는 한계가 있어 그럼 뭐로 해야 돼? 금융으로 해야지 금융 정책으로 합쳐서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효과가 미비하다 이게 비대칭이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건 잘 안돼 효과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 기업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럼 그대로 해봐 이거는 경기가 침체라서 어떤 방식을 썼는데 금리를 인하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그래서 뭐 하려고 했더니 공급을 늘렸더니 오히려 가계나 기업이 위축됐다는 거지 그러면 전통적인 효과는 뭔데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공급을 올리면 뭐 해야 되는데 논리상 이거야 가계와 기업에 늘어야 되는데 소비가 안 늘었다는 거지 효과가 없어졌다는 거지 이걸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공급을 올렸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어떤 효과가 가계 기업 이거 소비 늘리는 게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 안 되고 어떻게 돼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키더라 이거로 늘지 않고 오히려 늘은 건 자산 부동산 이쪽이 늘더라 버블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냐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라고 했어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건 내리는 효과는 좋지만 밀어 올리는 건 어렵다 끈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의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침체기의 자산버블 침체기의 버블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침체기의 금리 인하 했더니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 얘네 주체야 가계가 기업에 따라 달라지네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네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 이럴 경우 경기 침체기의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제도 도입이 필요해 경기 침체기지 이때지 근데 금리 인하가 됐겠지 근데 여기에 완충자본 그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가 완충자본일 때 경기 침체기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연결시키는 거지 경기 침체일 때랑 결국은 보기도 있지만 윗글 핵심인 거야 침체기의 완충자본이면 어떻게 해? 이때 돈을 최저 자본 쌓아놓은 거를 풀어라 더 쌓아라 푸라고 했잖아 더 쓰라고 했잖아 이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공급하라였어 그러면 금리가 낮아서 공급도 많이 되는데 공급이 더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통화정책효과가 경기에 대해서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금리 조정 이해의 방법 그렇지 금리를 낮추는 거로는 안 되잖아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통화정책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겠다고 지금 이게 인하시켰더니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면 오히려 인상을 하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블도 줄어들겠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37번 문맥상 의미는 거기 봤더니 무엇을 든대 무엇을 들어? 제도, 제도 그러면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 친근감이주어 경지에 부사어 하반기에 부사어 적금을 목적어 진술을 목적어 그러면 진술을 들 거냐 아니면 적금을 들 거냐 또 가까운 게 뭐야 어떤 제도 형태가 없는 건데 적금은 진짜 돈을 얻는 거기 때문에 2번 이 답을 찾아가야 돼 오케이 경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잠깐 쉬어 보고 gad 글을 목적어 허벅하여 눈빛이